참배 예수님, 오늘은 1월 20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함부로 찾지 마라 입니다. 그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모여들어 예수님의 일행은 음식을 들 수조차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그분을 붙잡으러 나섰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미쳤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도현님의 시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찾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예수님은 뜨거운 사람이셨습니다. 아픈 이들을 고쳐주고 위로와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서 함께 해주시고 건강과 행복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연탄의 임무는 까맣게 생긴 자신을 태우며 빨갛게 변화하고 열을 내서 추운 곳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연탄이 온전히 자신을 다 태우고 나면 그 수명을 다합니다. 다담한 연탄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연탄의 불을 지피면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전체로 퍼지고 끝까지 온전히 타고 나면 밖으로 내던져집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 자기 성질을 연탄재 차버리는 데 사용합니다. 온 몸을 불태운 연탄, 아낌없이 헌실한 존재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십시오. 요즘은 가스나 전기 보일러가 대부분이지만 어려운 산동네는 여전히 연탄을 사용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연탄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기에 가난한 이들은 연탄을 넉넉히 준비해놔야 겨울을 지낼 수 있습니다. 연탄은 무겁습니다. 타고나면 가벼워집니다. 내어주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관심조차 없는 사람은 연탄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쓸데없이 왜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하느냐며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을 향해 미쳤다고들 합니다. 정말 미쳤을까요? 거칠게 입 밖으로 내뱉은 소리지만 그의 양심에서는 말할 것입니다. 네가 미쳤다고 말입니다. 생활 속 실천 20일 짓날 날씨가 추우니 창문도 잘 열지 않으실 텐데 그럴수록 먼지는 집안 곳곳에 가라앉고 집안 공기가 탁해지고 여러분 호흡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걸레로 먼지가 앉아있을 만한 곳을 한 번씩 가볍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닦아주십시오. 그럼 우리 내일도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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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